하이 기아이 버니지도 하이 자 어서오시고요 9월 모평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아는 또 꿀잼이니까 더 웃으면서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기아가 말이죠 너무 재밌어요 자 꿀모의평가 시작해보죠 23번부터는 그냥 암산으로 갈게요 이런 것들은 자 그 좌평간에 점이 있는데 xy평면에 대한 대칭 xy평면은 이거잖아요 그 위에 3층에 있던 거를 마이너스 3층으로 보내는 게 xy평면 대칭이니까 z 좌평만 바뀌죠 8 6의 2가 8 6의 마이너스 2로 바뀌죠 그럼 위아래 그냥 있는 거를 2 마이너스 2에서 두 개 더 해가지고 정답은 4번 이게 암산이죠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쌍곡선 이거 접선 공식하는 것도 이것도 암산돼야죠 그쵸 7,6 여기 밑에 7,6 아이고 이거 다 맞춰놨어 자 이런 문제 이거 접선 문제니까 막 정의 이용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죠 7이 1로 들어가면서 7분의 7x 빼기 6분의 6y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혹시 그대로 가져가면서 x제곱이 7x로 바뀌고 y제곱이 6y로 바뀌는 거야 그럼 7분의 7x니까 x 6분의 6y니까 y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1이다 자 x절표는 구하는 거잖아 x 빼기 y는 1이야 그럼 y가 0이면 x가 1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갑시다 자 25번 얘도 그냥 암산이에요 별거 아니죠 좌표 평면 위에 점 a 4,3이고 op의 크기와 oa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근데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 이게 동점 주고 구하라 하는 건데 너무 쉽죠 자 5가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5a는 4,3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 5라는 거 우리 암산할 수 있죠 3대 4대 5니까 자 그래서 5 5로부터 거리가 5만큼 숫자 5만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숫자 5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 점 p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반지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원둘레 길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2pi 아래서 10pi 자 이렇게 해서 25번도 너무 간단하게 자 다음 26번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거 잘 보세요 그림같이 ab가 3이고 ad도 3이야 오 정사각형이다 그쵸 직육면체니까 근데 a 높이가 지금 6이에요 자 요거에서 삼각형 헷갈리면 안되죠 여기 b 있고 2 있고 여기 g 있습니다 그래서 b, 2, g에 무게중심을 p라고 할 때 선분 dp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요건 어떻습니까 dp가 약간 좀 생뚱맞게 공중에서 이렇게 애매한 곳에 있는 것 같잖아 얘가 지금 직육면체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을 풀어줄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요렇게 좌표를 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원점 놓고 x축, y축, z축 이렇게 하게 되면 삼각형 b, 2, g에서 전부 다 좌표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요 b의 좌표는 뭐가 되니 얘는 요기서 지금 3, 3, 6 올라오는 거죠 3, 3, 6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는 그냥 3 요것만 오는 거니까 2는 3, 0, 0 g는 y 쪽으로만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0, 3, 0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는 건 어떻게 x좌표끼리 다 덜가지고 그냥 나누기 삼아오면 되죠 평균 내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무게중심 p는 6 나누기 3이니까 2고 6 나누기 3이니까 또 2고 6 나누기 3이니까 또 2고 6 나누기 3이니까 어 뭐야 2, 2, 2, 2야 너무 쉽네 그쵸? 그럼 d는 0, 0, 6이죠 0, 0, 6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지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602에서 4의 제곱 하시게 되면은 4, 46이니까 24가 되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는 거다 루트 씌워주는 게 dp, 선분 d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2 루트 6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암산으로 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어 뭐 공간 좌표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 해석하는 법을 또 배웠으니까 이렇게 놓지 않고 정답 2번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이 p라는 점이 어딨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 자 잘 봐봐 그냥 이게 그림이 없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 보조선이 없으면 근데 이 b, e하고 b, g하고 길이가 어떻습니까? 같애야 달라요 이 b랑 이 b, g는 같은 거야 이등변삼각형이야 왜? 이 f도 3이잖아 높이가 6이잖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야 얘가 3루트 5죠 얘도 3루트 5라서 이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등변삼각형이라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2g의 중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으로 딱 떨어지면서 얘가 1대 2 되는 점에 있다는 거지 이해가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자 그래서 어떤 평면을 만들어 보는 거냐면 여기 b, f, h, d 이 평면을 만들게 되면 그거 위에 p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싹둑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잘리는 거 위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죠 당연히 공간이니까 이거랑 이거 이등변으로도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1대 2 되는 곳에 위치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 중심 여기 중심 바닥의 무게중심하고 b를 연결시킨 거에서 1대 2 되는 곳이 지금 이제 무게중심 p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걸 d랑 연결시키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찍기 위해서 얘를 수선의 발을 딱 내려봐 얘가 지금 직사각형인데 이 p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기아이는 3d를 2d로 바꾸는 연습 잘하셔야죠 그게 공간동용에서 가장 핵심이죠 자 지금 이 사각형을 뽑아낸 거예요 지금 높이가 6이죠 그 다음에 요 hf 얘가 요거 3이고 3이니까 3루트 2잖아 그래서 요런 사각형인데 이 b에서부터 어디로 떨어진다고 hf의 중점으로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요 점이 지금 요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중점 떨어지는데 2g의 중점이 결국 hf의 중점이거든요 대각선의 교점 그래서 요로 떨어져요 근데 이 p가 무게중심이니까 요거 때 요거가 지금 1대 2라는 거지 그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 평행하게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에 지금 직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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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시된 게 여기 직각 있고 여기 직각 있고 여기 직각 있다 이런 거겠지 그리고서는 지금 dp 연결시켜서 요거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구할 수가 있다 자 요 요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얼마냐 일단 높이가 6인데 얘가 1대 2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2대 3이겠죠 얘가 2대 1이니까 요만큼이 2대 3이라서 이삼각형 이삼각형이 2대 3이니까 요기가 또 2대 1 어 다 똑같은 닮음이에요 닮음이라서 얘가 지금 얼마가 된다? 얘가 지금 4가 되는군요 그쵸?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돼? 이 부분은?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중점을 지금 잡은 것에서 거기서 1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전체로 놓고 보잖아? 그럼 요 전체에 중점을 잡고 반띵한 걸 다시 3분의 1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2대 1 되는 거죠 그쵸? 얘를 전체 6조각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3조각인데 3조각 중에 3분의 1에서 얘가 한 조각이니까 6분의 1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조각 그럼 얘가 전체가 3루트 2잖아? 그럼 얘가 2루트 2라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2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제곱하게 되면은 4 4 16 더하기 8 해서 루트 24 그래서 정답 2번인 걸 알 수가 있겠다